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다라 아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촌리 화려감사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바로 다음은 국권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바로 3.1절 103주년을 기념하는 국민의례를 명동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약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유능한 경제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통합의 대통령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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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